지옥행 노래들이 정말 많거든요 노래 선택은요 다른 상대 팀이 정해줍니다 다른 상대 팀이 정해줍니다 예?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아 너무 어렵다 따따불 예예 나오셔가지고 군조리 팀의 어떤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지 뒤에서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따따불 아주 맛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야 맛있는 시간이 왔어요 저요? 우리 막내 아무렇다 아니 형이 안 올라요 아무렇다 그냥 아무렇다니까 다른 거 너무 높고 어려워 나이는 진짜 마음이 진짜 아 진짜 내가 잘할게 진짜로 아 잘할게 엘씨 조심해야 되는데 저 여기서 더 격해지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잘할게 네 군조리 팀에게 어떤 노래를 선물합니까? 추 попад 어려운 걸 줘야 우리가 우리가 쉬운 걸 할 수 있으니까 hydemion자 선생님의 암화로 파티 hydemion자 선생님의 암화로 파티 와... 와... 감사합니다 와... 감사합니다 아시는 곡이 그거밖에 없대요 저 분이 점수가 제일 높은 팀에게 회식비가 갑니다 자 조리 팀이 과연 회식을 할지 안 할지 군돌이에게 달려있습니다. 군돌이 주세요. 군돌이에게 달려있습니다. 군돌이에게 달려있습니다. 군돌이에게 달려있습니다. 군돌이에게 달려있습니다. 군돌이 아 Liberty ADA 군돌이 라츠 거야 군돌이 노츠 proyecto